자 여기 네 그렇습니다 자두랑 살구의 완벽한 만남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과일의 계절 여름 플럼코트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자 보자 보자 넌 자두냐 살구냐 자두냐 살구냐 이게 보니까 색은 자두 같은데 또 보송보송 솜털이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살구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것이 플럼코트라고 살구하고 자두하고 유전자를 결합시켜 놓은 건데 아 이렇게 폭살도 자두하고 살구하고 반반 섞였네요 네 네